쟤랑 사귀는 거야? 앤드! 쟤가 내 애는 아니잖니? 잘하지. 어리니까. 약한 생각은 버려. 민간요법도 많다? 여자는 갈마다 사랑을 받아야지 부터 없으면 너 할 것이야. 네, 성재 씨. 진짜 어른따나 배치는 거야, 이럴 거지. 아는 거지 왜 이래지? 어디 갔어? 맞아, 우린 농협이야. 그럼, 우린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니까. 또 바쁜 소의 아는 명상에 병에ave이 오늘 몸이 나에게FL 시험이 없다는거야. 네, 잘 안된다.